요즘 한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 다이어트 식품이에요. 이것저것 먹었음에도 아랫배가 점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밥 먹고 한 포를 먹어주면 탈로 가기 전에 연애가 알아서 커팅을 해주는 거래요. 그래서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어가면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냥 가벼운 운동만 해도 그냥 살이 쏙쏙 빠지더라고요. 눈뜨고 일어나면 빠져있고 눈뜨고 일어나면 빠져있고 진짜 빨리 빠졌어요.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이거를 같이 섭취해주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이런 포면 살찔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.